다 되는 거예요? 네 요즘은 네가 낯설게 느껴져 어제는 전화도 아무것도 없었지 어디니 바보 먹었냐고 묻는 상냥한 네 말 기다렸는데 아무 말도 없는 너를 보며 느껴 내가 알던 내가 맞는 건지 다른 사람 내게 생긴 건지 이제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니 우리 이별인 거니 왜 내가 싫어졌는지 내게 말해줄 순 없니 자꾸만 전화해서 귀찮아진 거니 아직도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난 어떡해 난 어떡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왜 내겐 싫증나는지 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면 말해줄래 네가 말하는 그 모습처럼 고칠게 다 고칠게 떠나지마 여러분들 박수 치고 계시죠 지금? 네 마음속으로 어 int Dart 응 고맙습니다.